또 참가하신 분들, 인기상품도 대상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지 마시고요.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하시면 마지막에는 또 행복한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에 손이 드거나 얼굴이 드시면 바르는데 노션, 스킨 노션하고 더불어 손크림, 핸드크림이 준비되어 있으며 끝까지 하고 계시고 가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초대가스죠. 사랑 따라 갈 거야. 그리고 빛나라 우리 연예인 봉사단, 연예인 봉사단 회장님을 또 하고 계십니다.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. 신균 우리 회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하나 해주세요. 박수! 안녕하세요. 신균 우리 회장님. 박수 하나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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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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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